역시 배우님도 편하신대로 사이드부터 시선 편하게 편하게 분배 부탁드립니다.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 계시고요. 이제 정면 한 번 더 바라봐 주실까요? 오른쪽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정면으로 손 한 번 흔들어 드릴까요?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류현경 배우님의 포토타임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다음 손은서 배우님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편안하게 무대로 올라와주세요. 반갑습니다. 또 왼쪽부터 기자님을 봐주시면서 인사 손 흔들어 주셔도 괜찮고요. 우유하셔도 괜찮고 떠오르시는 대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정면 잠시 바라봐 주시고요. 인사해 주시고요. 오른쪽 위치하신 기자님들께도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면 조금만 더 바라보신다면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하트 요청이 왔는데 손하트 혹시 잠깐 가르쳐 주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. 네 손은서 배우님 포토타임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김주령 배우님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편안하게 올라와서 센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배우님도 왼쪽부터 편안하게 인사해 주셔도 괜찮고요. V, 하트, 화이팅 다 괜찮습니다. 편안하게 떠오르시는 대로 또 오른쪽에도 한번 봐주시고요. 또 많은 팬분들이 사진을 보시게 될 거니까요. 마지막 조만 보면서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까요? 손 흔들고 감사합니다. 어우 손하트까지 감사합니다. 김주령 배우님 포토타임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하게 내려가 주시고요. 다음 허성태 배우님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